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라이노 파이썬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제가 예전에 썼던 방식들이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은 사실 그라스워퍼에서 라이노 파이썬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일론 파이썬이죠. C샵으로 파이썬을 액세스하게끔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라스워퍼 이전에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됐죠. 그래서 사실 Edit Python Script라고 치게 되면 파이썬 환경이 나오죠. 아일론 파이썬이 나오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면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라고 있죠. 가령 뭐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지오메트리 로딩 하고 있고요. Add Points 하면 포인트에 대한 그 아 페르메터디 나오죠. 그래서 리턴 값은 뭐냐 구이 아이디가 리턴 된다. 필요한 것들은 뭐냐 리스트 포인트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들어온다 라고 이제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인텔리센스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헬프 펑션들은 사실 우리가 쳤을대로 나왔죠. 파이썬 치고 자 더블클릭하고 파이썬 쳐서 가스포 파이썬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rss.add point 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떴고 클릭하게 되면 가리 열면 이제 헬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헬프 쓰는 방법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주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하시면 다 헬프가 있죠. 헬프. 클릭을 해볼게요. 해봐서 여기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사실 그 라이노 스티컵스 신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노 커먼 베이직이 있고 클릭하면 이제 뭐 이런 example들이 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웹사이트에도 있거든요. 해서 헬프 누르고 이번에는 요 클릭해볼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뭐 라이노 디벨로퍼 디벨로퍼 더큐멘트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애드포인트라고 쳐볼까요? 애드포인트 애드포인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똑같이 이제 example 파일들이 나와있죠. 여기도 수많은 예제들이 있으니까 API도 페라멘터가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헬프, 그러니까 다운로드 된 헬프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옛날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찾아놨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노 파이썬 CHM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 파일로 헬프 파일을 쓸 수가 있죠. 인터넷 접속이 안 돼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애드포인트라고 치게 되면 이제 example 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펑션들 그리고 이제 인풋이 뭐냐 아웃풋이 뭐냐 하는 이제 이런 example 들이 있죠. 사실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API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파일은 제가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로컬로 넣고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 구글 창을 하나 여시고 그리고 여기서 라이노 디벨롭먼트라고 치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라이노 앤 그라소퍼 디벨롭먼트 도큐멘테이션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라이노 커몬이나 라이노 파이썬 오픈 넙스 혹은 CC++ 이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API들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냐 이런 것들이 나와있고 저도 다 이런 거 보고 이제 공부했죠. 그리고 여기 샘플 가보시면은 예제들도 동일하게 또 있죠.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C++, 글라소워퍼, 라이노 스크립트 여러 가지 이제 example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웹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이 거의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유튜브 찾아보시고 뭐 다른 링크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다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제들을 잘만 활용하고 잘 이해해도 좀 이 웹사이트랑 친해지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라이노 스크립트 신텍스. 우리가 지금 포커스 하고 있는 거죠. 클릭을 하시면 뭐 아까 봤던 예제들도 있고 뭐 하나 해볼까요? 뭐 찾아볼까요? 아 써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노 아까 보여드렸던 에디트 라이노 파이썬 그거일 거예요. 맞나? 에디 파이썬 스크립트 에디 파이썬 스크립트 창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풋을 따로 받아올 수 있어요. 우리 라이노 커맨드 쓰듯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써클이라고 한다면 이 써클의 레듀스 값을 가져오고 그래서 출력을 하는 이제 그런 이그젠플에 대한 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클라스포퍼 같은 게 필요 없죠. 바로 인풋으로 넣으면 되니까 클라스포 파이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 같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C샵 디벨로먼트나 클라스포 플러그인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나중에 시간 내에 비디오를 만들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보면 이제 그 라이노 디벨로먼트 도큐멘테이션을 찾아보면 다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탐험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 제가 앞에 언급해드린 헬프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자료 같은 것들 다 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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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